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실험을 한 번 해보려고 해요. 뭔 실험? 보시면 저희 판매하는 저희 손목석 일회용 제품이 있어요. 응, 이거 우리 파는 거잖아. 디자인 종류 중에 하나를 골라봤고 언니가 손목석 연장으로 일회용 손목석 만들 거예요. 으응? 아 뭔 소리야, 이거랑 완전 느낌이 다르지? 이거 어떻게 손으로 만들어? 시... 낙지줄이 배가 되고 샀어? 네. 일단 세팅부터 할까요? 언니 할 수 있어요, 일단 해야 돼요. 그거 이상한데?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잖아, 그치? 느낌만 내면 되는 거잖아, 그치? 대답해. 결국 또 세팅이 됐고. 시킨 대로 하는 선언이죠. 이거를 낙지질로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종류에 다 붙을 거 같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딱 좋아. 개발이... 너 혹시 너가 만들어봤어? 너가 만들어보고 오, 괜찮다 해서 지금 나한테 시키는 거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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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너 정말 멋있다. 이걸로 그러면 대충 맞춰서 기조를 한번 해볼까? 제가 오늘 해볼 디자인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맨 마지막에 있는 디자인이에요. 앞에는 짧고 뒤로 갈수록 길어지는 디자인인데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보통 인조 속눈썹이 C컬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C컬로 붙여보려고요. 지금 보니까 약간 길어졌다, 짧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디자인이거든요? 우와, 좀 복잡하네? 우와, 얘 복잡해. 이게 생각보다 좀 복잡하네요? 아, 어려워. 아이씨... 아, 할 수 있어! 가자! 첫 시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 아이씨... 오! 안 되는데? 잠깐만. 야 왜 안 붙는 거야? 어 붙는다 자 팔 왔다 갔다 하지마 정신 사나워 대박 방금 사연 들었어? 자기 동생이 23살인데 자기 아들이랑 동갑이래 말 걸지 말라고 웃지 말라고 일단 1차 완성 여기서 이제 요런 데를 어떻게 메꿀까를 생각하는데 어떡하지? 너무 애매한데? 그럼 모양을 한번 볼까? 모양이 꼭 똑같을 필요는 없으니까 지치지 마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할 수 있어 이걸로 한번 묻혀볼까? 이건 일회용 블루지 일단 한번 해봐 어 얘 한번 볼래? 어때요? 좀 느낌 좀 나지? 느낌적인 느낌 오 하고 그냥 가는 거야? 끝에 조금만 보관해야 돼 이 흰색 블루가 훨씬 잘 붙는다 다 했어 드디어 와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어 이거 그냥 버리기는 조금 아깝고 저희가 눈에 붙여보려고 했는데요 아 실패 실패 이유가 이게 처음에 낚시줄이 1차잖아요 그 상태로 제가 이렇게 붙였더니 눈에 붙지를 않는 걸 이렇게 곡선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자꾸 뜨고 앞에 붙이면 꼬리가 뜨고 꼬리로 붙이면 앞이 뜨고 그래서 포기할까 했지만 전 포기하지 않는다구요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낚시줄을 이렇게 구부려놨어요 드라이기로 열을 좀 가해서 곡자로 구부러지게 했고요 이 상태에서 붙여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까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겠죠? 해보겠습니다 허리랑 디자인은 아까랑 똑같이 갈 거예요 2차 시도 도전! 어? 잠깐만요 제가 C컬을 붙여보니까 D컬이랑 U컬도 좀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를 좀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두 개 다 붙여볼 건데요 D컬은 12mm로 해서 꼬리로 갈수록 길어지는 디자인으로 할 거고요 U컬은 이왕 할 거 좀 세게 가버려고요 아예 그냥 14mm로다가 그냥 확 그냥 갈 거예요 약간 외국 거 언니 한번 만들어볼게요 인자 속눈썹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와우 오 마이 갓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붙인 인조 속눈썹이 예뻐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붙인 제가 직접 만든 속눈썹은 안 예뻐! 안 예뻐! 안 예뻐! 안 예뻐! 안 예뻐! 안 예뻐! 저희가 준비한 줄이 진짜 낚시줄이었어요 근데 너무 단단한 거지 그리고 D컬과 U컬도 역시 대가 너무 뻣뻣해서 잘 안 붙는다는 그런 문제점이 좀 보였어요 그리고 U컬은 전 약간 러브홀 스타일로 해서 이제 0.07이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샤랄라 이렇게 예쁜 그런 센 언니 될 줄 알았거든요 14mm를 붙였더니 그냥 이상한 언니 그래서 다시 그렇게 곡선을 좀 넣어서 했더니 오 뭐 눈에는 좀 잘 붙는데 문제는 저희가 너무 그 인조 속눈썹에 대한 대금 지식도 없었고 개념이 그냥 아예 없었던 거예요 아 이거 될 리가 있나 그 조그마한 거 하나에도 인체공학적인 각도와 디자인 좀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럼 몰랐지 내가 알 길이 있나? 갑자기 물어가지고 여러분 속눈썹은 돈 주고 사세요 센 거생했는데 제가 여러분 대신에 실험 해본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 아 겁나 힘들어